정부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 추경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. 금투세는 5천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, 최근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커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건 시기적절치 않다는 설명입니다. 다만 주식 양도세나 금투세를 납부하는 투자자가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에서 과세 유예는 곧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